이세돌 9단, 김장훈 7단. 아니, 근데 이거 무슨 타이틀이 어떻게 돼요? 타이틀이요? 네. 아니, 근데 화를 좀 가라앉히시고 너무 이렇게 흥분하시네. 생각보다 화가 좀 낮으시던데.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아까. 저한테 지고 파 놓은 게 저는. 미안해가지고. 초면이라 지금 참고 있어. 초면이라 지금 참고 있어. 아니, 나 미안해가지고. 빨리 하세요. 약간. 아까. 아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니, 아까. 아니, 아까. 빨리 하세요. 내가 먼저 해요? 네. 아, 가위바위비 이겼지. 어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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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너무 멀다. 우와, 알까기를 잘해. 우와, 알까기를 잘해. 우와, 알까기를 잘해.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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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하시는데요? 우와. 우와, 알까기를 잘해. 뭐야? 아, 그런데 저건 손에 스무진 것 같아. 손에 스무진 것 같아. 아니, 이게 바둑은 약한데 알까기는 세네, 또. 그러게, 따먹으면 나한테 지는다. 박ega Peterson. 아, 아. 하하하하. 우와, 역시. 우와, 역시 김장훈. 우와. 우와, 역시 김장훈. 우와. 우와, 역시 김장훈. 우와, 잠깐만. 어우, 역시 김장훈. 되게 잘하네. 되게 많이 해 보신 거 같은 거 Didsd. 김장훈. 와 잠깐만 알까기 왜 이렇게 잘해요? 아니 너 깝잖아요. 아 잠깐 알까기도 하나 근데 바둑 하면서? 우와! 우와! 어머어머어머. 잠깐만 알까기 왜 이렇게 잘해? 아니 뭐 바둑을 하는데 바둑은. 어머 지금 알까기를. 아니 알까기를 어머보다 잘 드셔. 우와 알까기를 잘해. 김장훈. 우와 잠깐만. 우와! 진짜 잘한다 알까기. 아니 머리 쓰는 건 제가 잘 못해요. 머리 쓰는 건 제가 잘 못해요.